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친언니한테 지능을 몽땅 뺏겨가지고 그런건지 정신을 못차리는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난 연애 13년 동안 계속 우리 엄마 불쌍해! 를 시전 아니 울부짖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나요? 언제 이런 상황이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 그리고 대학 CC로 13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준비중인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자기 어머니 고생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런거요. 사실 그래요. 10년 넘게 지난 세월 별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의아한거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남친내 아버지 지독한 사업병을 알았던 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에 안들어오신지 벌써 2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당연히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안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혼한거 아니구요. 연락은 돼요. 집에만 안들어오는가? 20년 동안. 그리고 더 이상한건 이 긴 시간 동안 남친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돈을 번게 아니구요. 뭐 여기저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있는거에서 최대한 아껴 썼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되게 짠순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이 보이고 특히 먹는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직업은 아직도 없구요. 가끔씩 밖에 나가서 소일거리를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은 입시 당시에 한 약수 중 한군데 합격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한의대, 약대, 수의사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집안형편상 장학금을 주는 공대를 들여갔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난건 인정하지만 여하튼 군면제 라 졸업 후 바로 24살에 대기업에 취업했구요. 그때부터 매달마다 꼬박꼬박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며 공부머리 하나도 없는 여동생 대학도 보내줬어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 돈이 한 2, 3천 깨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여동생은 지금도 백수구요. 나이가 30대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남친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을 그 시기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당시 보험같은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또 왕창 들어갔는데요. 이때 남친이 직접 병원비를 결제한건 아니구요. 그냥 어머니한테 다이렉트로 5천만원 들였던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판정을 받았는데 남친을 비롯해 모든 식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아무 보험이 없다고 해요. 안들어요. 뭐 어머니 말에 매달 나가는 돈 나가는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안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대충 남친네 사정은 이렇구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고 뭐 굉장해요. 자기 엄마에 대한 측은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 그거. 뭐 그리고 집에 20년 넘게 안들어온 자기 아빠에 대한 원망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구요. 아직도 그래요. 당시 대학을 낮춰서 들어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 우울해하는건 물론이고 의사인 저희 언니를 별거 아니란 식으로 그런 자격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합격한 대학에 들어갔으면 본인도 뭐 똑같은 전문직이다. 뭐 대충 이런 심리인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계속 그래 자기 엄마가 엄청 대단하다. 엄청 고생고생해서 우리를 키웠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요. 솔직히 이거 저희 집 상황이랑 빗대어보면 당신이 했다는 고생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고생한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그냥 저냥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언니 의대 학비를 대기엔 많이 벅찬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냥 서민이었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아빠는 바로 투잡을 뛰셨고요. 엄마는 그래도 불안하다며 알바를 막 3개씩 하고 그러셨어요. 참고로 언니랑 저랑 2살 차이인데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요.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절대 추구도 안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렇게 언니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 생활비랑 용돈 걱정 단 한 번도 안 하게 해주셨던 정말 고마운 우리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언니가 용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의사니까. 솔직히 저희 집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합니다. 일단 언니는 의사고 저도 뭐 남친처럼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도 자식들이 이제 잘 사는데도 항상 아끼고 노후에 자식인 저희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다면서 6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들의 이런 모습. 그런 희생을 봐와서 그런 건지. 남친이 자기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거. 아 물론 뭐 집에서 마음 고생한 걸 표현하는 거라면 저도 할 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진짜 고생이라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뭐 식당 일을 하든 뭘 하든 어? 그 한 약수를 보내서 당신 아들을 전문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분은 맨날 그냥 한숨만 쉬고 집에 계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집에서 아 물론 상황이 암만 이렇다 해도 남의 집안이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막 함부로 왈고왈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싸가지 없게.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연애가 아니고 결혼이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큰일이 다가와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애틋함 때문에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서 결혼이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만약에 지난 13년이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해줄 좋은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본인도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뭔 대답을 바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 결혼해라! 2번 그냥 남친이니까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요? 결혼 준비를 한다고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혹시 부모님들이 지능 유전자를 큰 딸내미한테만 몰빵해버린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모질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가정이 있는 남의 집안 가장이잖아요. 이거를 왜 빼오려고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남의 집에서 쓰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야. 자기 집에다 돈 벌어다 줄 로비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정신 좀 차려라! 내 댓글 지능 몰빵이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3번 저기요 쓴이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쓴이는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서 정말로 예비시모가 고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나는 쓴이가 왜 저런 거랑 결혼하려고 하는지가 더 궁금해. 시시로 시작해서 13년 동안 만났다니까 그 공대 안 갔으면 쓴이랑 연도 없고 서로가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왜 모르는 걸까? 그런 집안 얘기 다 듣고 아니지 13년 동안이면 다 봤지 옆에서 거기다 보험 하나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과 찐가족이 되고 싶다는 쓴이가 나는 훨씬 더 신기하다 이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거랑 결혼을 하는 거야? 내 댓글 그러니까요. 지금 상대 모친이 진짜로 고생을 했나 안 했나 이딴 게 왜 궁금하냐고 정말 이해 안 되네 저렇게 매친 한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정말 힘들어요. 아니 나는 연애를 어떻게 13년씩이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남자의 우리 엄마 고생했어 불쌍해? 이런 워딩에 진짜 숨은 뜻은 보상 심리와 자격지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상은 받아야겠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본인 집계에는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야. 동생도 백수라면서 그런데 쓴이가 딱 있네? 네가 걸린 거지. 저라면요. 애틋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이러고 벌써 손 털었어요. 말 들어보니까 집안도 굉장히 기울어있는 상황이구만. 쓴이 부모님이 반대를 안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지. 실제로 지금 반대 오지게 하고 있는데 네가 안 쓴 거 아니야? 대댓글. 이야.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야. 그런만큼 이 글을 보고도 저 남자를 선택한다면 말 그대로 지팔짓곤 시궁창에 다이빙하는 거지 뭐. 5번. 아니 뭐 저딴 걸 남친이라고 나불거리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그 집 먹여 살리게 된 거야. 아니. 언니는 의대를 갔는데 너는 왜 시궁창에 기어들어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이랄까?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진흙 몰빵했다고. 6번. 아니 너야말로 투잡을 뛰던 아빠와 알바를 3개씩이나 하셨던 엄마한테 죄송하지 않냐? 저 두 분 안 불쌍해? 심지어 남친이라는 놈은 네 언니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이딴 고민을 하고 있어? 너 뭐야? 너도 요즘 유행하는 그 난미세냐? 13년 된? 7번. 네 장담하는데 쓴이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나가 있던 남친 아빠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병들고 거짓해가지고 빗쟁이 돼가지고 기어들어올 거라 이 말이지. 깔깔깔. 8번. 이야 보니까 느낌이 온다. 이 정도 똥 멍청이의 시궁창이라면 분명 그 전문가 아저씨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아마 늦어도 내일이면 보겠네. 이 아저씨 누굴까? 9번. 뭐야? 주작이야? 아니면 그냥 똥 멍청이야? 아니 또 그렇다고 치기엔 맞춤법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글을 너무 잘 쓰는데? 진짜 뭘까 이거? 실제로 그랬습니다. 맞춤법 좋더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번. 농담이 아니고 자기 여친이나 아내한테 우리 엄마 불쌍해? 라고 외치는 남자들 중 제대로 된 인간 이 지구상크 어디에도 없어요. 외계에도 없어. 11번. 아이씨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진짜 미쳤나 봐 이 언니. 깔깔깔깔. 원래 이런 사연이면 남친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안 되겠죠?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게 맞아요? 이렇게 묻고 있어.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문제의 본질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후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선택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